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퇴하기 미준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의 방송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심란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선물지수거든요. S&P500의 선물이 2% 정도 추락하고 있고 다우존스가 2.93%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2.56%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요. 최근에 굉장히 좀 비관적인 회의적인 그 댓글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쟁이 난 마당에 주식 분석하고 있으면 뭐하냐. 종목을 고르면 뭐하냐. 이런 식의 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댓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고 이러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2월 25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어제 방송이었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42년간 조정장이 한 33번 정도가 왔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한 평균적으로 18.8% 정도가 떨어지는 조정장이 매년 매년 한 번 가까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중간치를 보시면 16.5%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의 주가를 보면요. 평균적으로는 24.8%가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치를 보더라도 25.9%나 올라가 있다. 따라서 전체 33번의 조정장 이후에 미국 중시가 이렇게 25% 가까이 올라갈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조정이 발생된 이후에 2년 후의 주가를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는 37.4%가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치를 보면 무려 45%나 이렇게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따라서 조정장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과거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이번에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역사가 반복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대부분 다 비슷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되풀이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좀 끔찍한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많은 동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다양한 종이 섞여서 이렇게 좀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가까운 예로 원숭이를 보면요. 침팬치도 있고 오랑우탄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뭐 개코 원숭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다른 모습의 크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고릴라 같은 원숭이는 굉장히 커다란 종인데 뭐 개코 원숭이 같은 것은 굉장히 작고요. 생긴 것도 완전히 상반되고 삶의 양식이라든지 뭐 그들이 전혀 같은 그 종류라는 게 믿어질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종류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호모사피언스는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피부색도 약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긴 하지만 뭐 언어적인 면도 다르긴 하죠. 하지만 호모사피언스는요. 한 개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물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오면서 우리랑 비슷한 종들을 다 말살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호모사피언스 외에 다른 인류가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경쟁 인류를 다 말살시키고 우리가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생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일어난 이 우크라인의 사태는요. 사실 예전에 있었던 전쟁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걸프전이라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은요. 무려 30개가 넘는 연합군 미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은 무려 6개월 이상이나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어느 정도냐면요. 1990년대 8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0년 7월 달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0월 달에 최저가를 찍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무려 19.9% 걸프전으로 이제 20%나 미국 주식의 평균 S&P 500이 하락을 했다. 20% 가까이 됐으니까 거의 뭐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베어 마켓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 걸프전이 종료된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요. 1년 만에 28.8%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의 모습을 보시면 무려 38.2%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이번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등 역시도 쉽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과 시작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전쟁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쉽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지금 발발했으니까 잠시 주식시장에서 나가 있다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하락장이 뻔한데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서는 JP모간에서 만든 가이드 투 리타이어먼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퇴 계획을 잘 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레포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의 영상으로 이 내용을 써머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먼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만한 그 내용이 하나가 발견이 돼서 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요. Impact of being out of the market이라고 써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2001년 1월달 그러니까 이제 2001년을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이제 만 달러를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그냥 쭉 투자를 진행한 거예요. 가만히 놔둔 거죠. 추가 매수라든지 매도를 하지 않고 20년간 만 달러를 그냥 넣어놓으면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구자를 열어보면 만 달러가 42,231달러를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간으로는 한 7.47%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배당이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10%에 미치지 못하죠. 어쨌든 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4배 이상 껑충 뛰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차트는 뭐냐면요. 20년간 투자를 했는데 딱 열흘만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이 없게도 이 열흘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날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열흘은요. 1년에 10일이 아닙니다. 20년에 10일입니다. 따라서 20년에 딱 열흘만 나가 있었는데 만약에 가장 좋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 날에 빠져나갔으면요. 투자의 수익률이 7.47%에서 갑자기 3.35%로 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딱 열흘만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달러 투자한 게 20년 만에 그냥 만 9천 달러에 머물러 버리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20년 동안 가장 좋았던 20일만 우리가 만약에 놓치게 되면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20년 동안 만 달러가요. 만 천 달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0.69%로 완전히 바닥을 찍게 됩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완전히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인플레이션만 발생을 하고 오히려 투자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난 그런 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년 동안 가장 좋았던 30일을 놓치게 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49%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 달러가 오히려 7,4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 주식 시장이 매년 매년 평균 10%씩 올라가는 굉장히 건강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가장 좋은 열흘만 놓치게 되면 이 수익률은 반으로 떨어지고 20년 중에 가장 좋았던 20일을 놓치게 되면 주식 수익이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7 of the best 10 days.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20년 동안 가장 좋았던 열흘 중에 7일은요. 언제 발생을 했냐면 10일 가장 안 좋았던 열흘 이후에 2주 안에 발생을 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바로 가장 좋았던 날이 10일 중에 7번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요. 천천히 이렇게 반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V자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지금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잠깐 나가 있다. 나중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이 best 10 days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열흘 이후에 가장 좋았던 날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면서 V자 반등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라고 지금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간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고 있는 조언은 뭐냐면요. Plan to stay invested. Stay invested라는 것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식 시장에 남아 있어라. 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로스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정신적으로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 더 고통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요. 같은 수익률이 위아래로 갈 때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이 10% 올라갔을 때의 기쁨하고 10% 떨어졌을 때의 아픔을 비교해 보면 아픔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켓 로즈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을 찍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서가 들어간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컨트롤을 갖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나왔는데 나의 운명을 시장에 맡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컨트롤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식을 팔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따라서 상황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를 하면 결국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렇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팔고 나오게 되면 가장 좋은 베스트 데이, 이 베스트 데이를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적인 통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딱 열흘만 나가 있었는데 주식 투자율이 반으로 확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에서 안겨주고 있는 조언은요. 우리가 롱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다각화된 그러니까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결국 좋은 은투데이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JP 모간의 레포트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있고요. 경제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역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가 없고요. 이번에 지속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조정 역시도 얼마나 오랫동안 조성이 지속될지 얼마나 깊숙이 떨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항상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바로 일어났고 이 반등이 일어날 때는 떨어진 것보다 항상 더 올라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에 반드시 담으면서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